저 진짜 너무 힘듭니다. 많아서 못 벌겠어요. 일본 친구들을 우리가 불렀어? 백돌이 불렀잖아. 아니 우리 호텔비도 가져가버렸어. 다 가져갔어, 다 가져갔어. 스페셜 미션. 라이벌전에 승리하세요. 20만이요.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? 우리가 맞는 건가? 저희가 무조건 이겨요. 허준형한테 내 지겠냐? 후려 밟아버리고요. 쟤를 잡아, 때려. 좋아요. 와, 만톤 들어왔어. 아, 복좌! 아! 나이스. 아, 미치겠네. 띠럿띠럿. 파티어! 아, 씨! SWCNG5. 굳이 시트입니다.